지금부터 Passport.js라고 하는 이 모듈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Passport.js라고 하는 이 모듈은 인증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듈입니다. 인증이 영어로는 authentic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우리가 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 Passport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증을 쉽게 할 수는 있지만 Passport 자체는 인증을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좀 혼란스럽죠, 제 얘기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오늘날은 인증을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ID, Password를 입력해서 인증하는 방식도 있지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트위터 이런 공신력이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공신력이 있는 서비스들에 이미 사용자들은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인증시킨다는 그런 방식이 오늘날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증 방식을 Federation Authent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Federation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즉, 인증 체계를 뭐 연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서비스는 ChattingCat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이 영작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시면 그것을 원어민이 직접 교정해 주는 그런 영작을 도와주는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긴 애플리케이션에 제가 로그인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with Facebook, 로그인 with Google, 그리고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로그인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저 기능이 이 Federation Authentication 한국말로는 타사인증이라고 하는 인증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패스포트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사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이것만 해서는 굳이 패스포트를 쓰는 게 왜 써야 되는지 공감하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페이스북, 구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증 방법을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용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각각의 인증을 제공하는 업체들, 또 기관들에 맞게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각각이면 굉장히 코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패스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인증 기관들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것들 간의 어떤 구현 방법, 또 구현의 어떤 원리의 복잡성 이러한 것들을 숨기고 모든 인증 방법을 동일한 코드로 아니면 거의 비슷한 코드로 작성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애플리케이션의 복잡도는 낮아지고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단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또 노드.js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인증 모듈인 패스포트의 사용법을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